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13만 3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2020년까지 예상되는 전환 규모인 20만 5천 명의 64.6% 수준입니다. 지난해 7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규모입니다. 직종별로는 기간제가 사무보조원이 만 3,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보조원, 의료업무 종사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 파견과 용역은 시설물 청소원이 만 7,3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관리원, 경비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